자 이번에 모실 분은 우리 유병찬님입니다 우리 유병찬님의 첫 번째 곡 추억어린 인천아 출발합니다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갈매기 나라들로 인천안 후불가에 떠난 일수리 찾아오니고 그님은 언제 오느냐 내 마음은 그대 찾아 한없이 매일인데 그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갈매기 너는 알겠지 그리운 사람 고픈 사람 오늘도 못 잊어 찾아왔네 추억어린 인천아 추억어린 인천아 갈매기 나라들로 인천안 후불가에 고난님은 그대 찾아오니고 그님은 언제 오느냐 내 마음은 그대 찾아 한없이 헤매리는데 그 사람 어디에 살고 있는지 갈매기 너는 알겠지 그리운 사람 고픈 사람 그리운 사람 고픈 사람 오늘도 못 잊어 찾아왔네 추억의 인천아 추억의 인천아 추억의 인천아 극도 Becca